운동하고 나서 지금 메뉴 몇 개 시켰지? 어? 메뉴 몇 개 시켰지 메뉴? 만두 아 만두 사육수 사육수 그럼 프라이랴 프라이누 그리고 사탕수수 사탕수수까지 알았어 이거 너도 하잖아 고수 귀여워 만두 만두 튀김 누즐 이거 한 개당 3,000원씩 하니까 이거 다 하면 9,000원 정도 되는건가? 그러면 만원도 안되는 가게 맛있게 먹어 사탕수수라고 하는데 먹어보니까 수박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수박 안녕 우리 이제 뭐 먹으러 가? 뭐지? 블랙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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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이니스 스타일 차이니스 스타일이야? 이거 그 원래 나 태국 손님 여기 왔어 그럼 진짜 진짜 좋아 그래서 먹어 우와 진짜 맛있다 하지만 한국사람 모두 보도합니다 알았어 내가 먹어 볼게 가자 잘 먹었습니다 역시 깨끗하게 볶은 곳입니다 안녕 우리는 이제 디저트 먹으러 갑니다 여기인가? 여긴가? 여긴가 본데? 여긴가 본데? 여기인가본데? 차이니스 스타일 디저트 레스토랑 아니야? 좀 더워 따뜻해? 더 먹어야 돼 안 덥죠? 더워 따뜻해? 잘 안 돼 아 이게 검은콩 같은 건가?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미숫가루 진한 맛? 맛있어 맛있어 리이 어디가? 성당 위고스 헤븐 위고스 헤븐이야? 헤븐 오더 헬 여기 한국사람 진짜 많이 와 핑크 성당 아니 청당 닭 청당 여기 여기입니다 아 여기야? 아 이게 핑크 성당이랍니다 저도 갈 수 있어? 갈까? 어 갈 수 있어 갈래? 길이 있답니다 우리 영진 들어가고 싶어서 우리 다른 뭐지? 다른 또 다른 또 다른 또 다른 우리 이쁜니 언제나 밝고 상냥해 예쁜 공주 이쁜 공주 내가 잘못했네 우리 이쁜 공주님 우리 이쁜 공주님 아 공주 더워 아 공주 더워? 날 타면은 더 예뻐요 맞아 더 예뻐 여기가 그 핑크 성당 일하는거죠? 응 지금 예배 중인거 같아 응 코리안송 같아 맞아 진짜? 응 진짜? 아 진짜? 여기 한국사람 많이 있잖아 응 응 응 응 아 아 아 아까 라이트 있네 어 우리 들어요 그럼 라이트 없어 아까 전에 라이트 있지 않았나? 응 괜찮아 저긴 뭐야? 위? 여기 응 호텔이야? 스파 아 스파 핑크 스파 핑크 스파 핑크 스파 앞에 핑크 성당 자 그럼 핑크 성당 투어는 여기까지만 하자 뭐 자 인포메이션 이 성당은 언제 어디서 누가 누가 왜 어떻게 당연히 모르겠죠? 모르겠어 알았어 내가 나중에 찾아보고 너 요거트 카페라 요거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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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키 라이트 위 요거트 фому 예 49 난 그러면 우리 리꿇니 꺼 이건 뭐야? 예 이거는 눈티같은데 네 awakened 왜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라이스인가? 라이스랑 단거 같은데? 아무튼 맛있습니다